오늘 우리가 꼭 확인해 볼 글로벌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섯 개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2분기에 3%로 나왔는데 1분기에 1.4%였죠. 큰 폭으로 증가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잠정치이기는 하지만 확정치까지 어떤 변화가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상황이 견조하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풀이가 될 수 있겠지만 9월에 오는 금리이나 빅컷에 대한 기대감은 내려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GDP 같은 경우는 총 3차례에 걸쳐서 발표를 하죠. 숙부치와 잠정치, 확정치로 나뉘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것은 잠정치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1분기 대비해서 2분기에 실질 GDP 증가율이 상승한 것은 민간 재고 투자와 소비자 지출 증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고금리 장기화와 임금 증가세 둔화, 또 가계 저축 고갈 등의 여파로 소비가 둔화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에도 불구하고 2분기 미국의 소비는 탄탄한 회보력을 보였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경제가 2분기에 반짝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망이 계속 밝은 것은 아닙니다. 3분기 GDP 증가율은 2%대로 둔화할 것이라는 예측 때문인데요. 애틀란타 연방은행의 GDP 추적 모델인 GDP나우는 지난 26일 미국의 3분기 GDP 증가율을 연률 환산 기준으로 전문기 대비 2%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오늘 PC가 예상밖에 반등할 수도 있다는 입장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만큼 인플레이션 지표 정말 잡히고 있는 것일지 혹은 경제가 다시 뜨거워지는 것일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인플레이션보다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 고용이 될 것 같은데요. 고용과 관련된 지표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한쪽만 보면 좋은 것처럼 보였는데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여전히 우려감이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신규 청구, 시업수당 청구 건수가 2천 건이 지난주보다 줄어들면서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 일단 발표가 됐습니다. 전주보다도 줄어들었다는 것은 고용의 냉각화가 어느 정도는 잡혀가고 있다는 시그널로 풀이가 될 수 있겠죠. 그럼에도 여기서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되겠습니다. 직전 주보다도 오히려 1만 3천 건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다행히도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밑돌긴 했지만 지금 이 정도 수준은 2021년 11월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온 것이라고 합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올해 4월 하순 이후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서 7월 고용보고서에서 미국의 실업률이 예상 밖으로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의 경기가 빠르게 식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불거진 가운데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은 고용에 대한 불안감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일단 다음 달 6일 발표되는 8월의 고용보고서 다시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시그널들이 고용보고서에는 어떻게 집계가 될지 함께 챙겨보시죠. 그리고 어제 실적을 발표했던 엔비디아 시간에서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께서 우려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장중 결국 낙폭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현재 구간에서 엔비디아를 매수하는 것은 오히려 기회다라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는데요. UBS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주요 지표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약세 매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엔비디아의 핵심적인 사업 요인들이 여전히 주가 강세를 지지하고 있다라는 분석이었고요. 번스타인 쪽의 의견도 확인을 해보면 엔비디아의 내러티브는 여전히 견고하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가를 기존 130달러에서 155달러로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 밖의 다수 애널리스트들도 엔비디아의 AI 분야 잠재력 그리고 블레벨 칩의 성장에 대한 확신을 재차 확인했는데요. 모건 스탠리나 JP모건, 다른 월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엔비디아의 12개월 목표 주가를 150달러로 그리고 JP모건은 155달러를 제시했는데 차세대 인공지능 칩으로 불리는 블랙엘의 출시 지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엔비디아는 경쟁사들보다 앞서나가 있고 뛰어난 성장 동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락을 이어가기도 했지만 올 들어서만 주가가 이미 150% 정도 올라온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순구룩이 우리가 충분히 용인해줘야 된다라는 입장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다음 소식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또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어제 오픈 AI 측에서 다시금 새로운 투자 라운드를 진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원래 마이크로소프트가 대다수 투자를 진행을 해왔었는데 이번엔 애플도 함께 투자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AI를 놓고 경쟁 심리가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애플의 투자는 이번에 채 GPT의 가치를 1천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오픈 AI 모금 라운드의 일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번 투자에는 애플의 경쟁자인 마이크로소프트도 참여하고 또 엔비디아도 참여할 수 있다라는 입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은 올해 6월에 애플 인텔리전스의 첫 공식 파트너로 오픈 AI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렇듯 애플이 인공지능 사업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재편함에 따라서 디지털 서비스 부분에서 100명의 인력을 정리해고한다라는 소식도 어제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해고 대상 대부분은 애플 뉴스나 북스, 북스토어를 담당하는 직원들로 특히 애플의 전자책 서비스팀에서 가장 많은 감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졌는데요. 상대적으로 해고가 드문 애플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은 이례적이다라고 시장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뿐만 아니라 이렇게 AI로의 전환을 앞당기면서 많은 인력 축소에 나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다음 달 애플은 또 긍정적인 모멘텀 가지고 있죠. 애플 인텔리전스를 탑재한 새로운 아이폰 신작이 출시가 됩니다. 일단 부품 출하량 지난해보다도 초기 주문이 10% 정도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올해 확실히 잘 팔릴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애플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AI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지 애플의 행보도 함께 챙겨보시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 트위터에 하나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열광했는데 어떤 영상일지 바로 만나보시죠.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영상을 트위터에 직접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해당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시간을 제시하진 않았고요. 현재 시각 기준으로 아직도 추가적으로 발표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놓고 미국이 주도해 나가야 된다라면서 강력하게 밀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의 주가가 부진했던 만큼 트럼프가 올려줬던 이 동영상 하나로 시장에서는 굉장히 열광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해당 동영상 이후에 비트코인이 1% 정도 반등 흐름을 보여주면서 6만 달러 선을 다시 재터치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거대 발표를 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에 따라서 주말 사이에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도 극대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 챙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